와, 색깔 진짜. 진짜. 밟았어, 실제로. 진짜 밟았네. 점프해서 원래 밟아야 되는데. 어, 괜찮네. 호ких소리났는데. 수겹, 조심해. 이거 뭐, 그거 한다. 지금 목 썰어 있다 bay. 조심해. 와, 색깔 진짜. 진짜. 벌써 이만큼 왔다고? 이렇게 빨라도 되는거야? 이거 진짜 꺼렸드렸다 바람 보기가 참 좋다 어디서 찍을까요? 단상 무서워 안나와 나 나오냐? 안나와 괜찮아 괜찮아 뭘 괜찮아 괜찮아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괜찮아 아 여기 땅에 뭐 있네 아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용기를 냈다 와 와 아 이거 구름만 고치면 와우와우와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추면서 이 돌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내려갑니다 즐거운 관람이었습니다 땅따봉이요? 땅따봉 진짜 아무도 안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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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빠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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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름이랑 같은 데 있고 구름보다 높은 데 있는 게 대박이다 와우 구름이야 구름이 이 안으로 들어와 지금 오우 진짜? 어 지금 들어오고 있어 와우 야 뭘 기울어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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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으으 와 이제 드디어 또 지상을 도착했습니다 오우 오늘 행복해 아 음악 너무 좋아 엘린이 형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캡스 겨러 갈까? 아니 이것도 잘 어울린 거야 아 아 인싸인 거 아니야? 아 우우 계약해서 칭찬하게 싱크imburs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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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 왕 비티큐 고기 고기 비티큐 디큐 현재 형이 크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오케 시작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오케이 그렇게 올라왔어 시작 1, 2, 3 민헨에서 오버하우젠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베이드를 찾고 있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커피를 사려고 지금 걸어갑니다 이제 약 45분 뒤에 티셀 드롭으로 도착합니다 공항에 와가지고 너무 오래 있었어 레스프레소네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는거네 커피 얼음이 없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와우 LH194 뭡니까? 아하! 듣고 있다고? 노래 너무 좋아요 길고 긴 비행시간에는 오네노래와 함께 오케이 이제 민헨에서 듀셀드롭으로 출발합니다 오우 우와 슬그럼 왜냐면 똑같은 독일이기 때문이죠 렛츠고 너무 안 나오네 민규는 운동하고 싶다는데 저는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연을 하러 왔기 때문이죠 형 아침에 운동하고 싶잖아 어? 운동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? 몇 개 할까? 가분하게 30개만? 야 옷이 약간 매직아이 같다 딱 키울 거 아니야 매직아이 같아 아 간단한데 20개만 30개라면서 30개 금방 하지 하면 뭐 하지 이따가 그럼 데려가 아 알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하는 걸로 희망이 있어요 엄청 몸이 이뻐서 지금 올라왔지 지금? 벌써? 네 거의 이제 저희가 저번에 갔다 온 회장 네? 알프스? 거의 알프스인데 알프스 언덕 언덕 딱 운동하기 딱 좋은 복장이잖아 이따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면 되겠다 바로 가면 되겠다 바로 가면 되겠다 약간 콘도가 더 콘도 어디 막 그런 끝이 아네 여기 아까 보니까 아트 호텔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전시하고 그림이 아 아 아트 호텔이라고 써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각이랑 느낌이 좀 달라 한인 사온 것 같은 것도 있어요 리셔도프에 가면 네 뭐 한인 식당들 식품점 한나무 마치 등에 식품점 한국 빵집 한입에 호로록 먹었네요 한입에 호로록 먹으면 황홀한 헤드 하하 호로록 먹고 , 오늘 과거 준비했습니까 하하하 하하하 물건만 해먹어 쏘면 맛낼거 안짪어 종영아 진짜 안짪어 진짜 진짜 맛이대 그럼 그 사람이 다 마시는 거야? 네 다 마시는 건데 한 마디에 훅 훅 푹, 푹, 이렇게. 한 번 쓰러져. 그 정도는 아닐걸? 그 정도는 일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가입할게요. 여긴 아주 치열합니다.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. 오케이. 어느 형은 안 할 거야, 식전 중에? 먹었어요, 이거. 아, 그래서 안 한다고? 응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나약하면 그럴 수 있지. 나약하면 그럴 수 있대요. 난 만식처럼 나오잖아. 여기 보이시죠, 이거. 안 보이지만 여기 구름표가. 준석이도 카메라를 타면 다 바뀌어? 응, 준석이는 먹어요.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오늘은 이제 주인의 느낌뼛자였어. 오케이. 좋아. 버틴이 진짜 맛있어, 버틴이. 아니, 이거 불 붙는 정도 그런 거 아니야, 이거? 아잇, 아잇. 아니, 나 밥 맛있게 먹고 싶어. 근데 식전주라서 이거 먹으면 입맛이 돋군대요. 아, 진짜? 아, 진짜? 이거 먹으면 입맛이 돋보는 거 맞죠? 입맛이 사나는 거. 아, 맞습니다. 그러면 다 같이 입맛이 사나는 거, 한 명만으로. 한 명 많이 사나는 거. 아니, 맞는 말이야, 맞는 말인데. 일단은 저희가 가위바위보 하기에 앞서서 네. 근데 뭐 카메라에 살짝 좀 긴장되는... 각자의 각오 한 번에 할까요? 각오부. 일단 운동을 또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꼭 이기는 걸로 가겠습니다. 제가 먹게 된다면 참외 주로 쿨하게 먹고 기절하겠습니다. 오케이.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. 이기겠습니다. 절대로 피해야 돼. 아, 그럼 진사랑 먹는 거지? 오케이. 진사랑. 렛츠고.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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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겼어, 민규? 제발 이난이 걸려. 제발 여인아. 제발 여인아. 안 내리지. 고. 안 내리지. 안 내리지. 안 내리지. 안 내리지. 고. 이난이 오늘 운동 못하네. 아침에 했어야지, 인마. 이난이 일단 한 잔 쫙 들이켜 봐. 아니, 내가 잠시만. 내가 한 모금만 바로 살짝 입만 갖다 대보고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 번. 응. 야, 이거. 이거 내, 내 잔 너무. 방금, 방금 물음표 뜬 거 봤어요. 아니, 근데 정말 맛있고. 이게 약간 솔 향처럼 뭔가. 나 한 번만. 이게. 진짜. 어, 한 번만 대봐봐. 오, 근데 맛이 되게 괜찮아. 아, 냄새는 좋다. 야, 근데 이거 엄청 사아해지는데 쟤 맛있긴 하다 이거. 나 처음 맛보는 맛인데. 또 이제 또 위네들이 좋아하시는 두웨인의 느낌뼛 짤이 나오고. 오케이. 가자. 가자. 어, 향이. 향은 좋아. 향이. 와, 솔 향처럼 산다. 솔에 눈 향이야, 솔에 눈 향. 아, 솔 향 여기 여기 여기. 아, 근데 진짜 색깔 맛이야. 살짝 실패 같은데요? 약간 이렇게 예쁘게. 리스테린 맛이야, 리스테린 맛. 그냥 마셔봐봐. 방금 느낌 때 떴어. 할 때. 방금 느낌 때, 느낌 때 떴어. 야, 근데 대박이야. 여기 어디로 가는지 느껴져?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. 아, 오케이. 다음 거. 이거 딱 민교 거까지 마시자. 그냥. 운동도 해야 되니까. 아, 저 일단 이거 마신 이후로는 절대 못 해봤는데. 아, 그래? 한 잔 먹고는 이미 끝이지. 끝이 끝이야. 괜히 이렇게 빼서 기침한 게 아니라 아무튼 감동했어요. 날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, 칠콜라가. 근데. 진짜 뭐. 진짜 나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. 진짜. 이런, 이따 뻗는 거 아니야? 리스테린? 아, 눈가 살짝 근데. 아니, 이게 제일 맛이야. 진짜 이거는. 이건 나랑 준석이랑 반반씩 나눠 마실게. 야, 이거. 근데 오기 온다. 야, 이게. 아, 근데 형 생각보다 괜찮아. 어. 깔끔해. 아이, 엄청 깔끔해. 진짜 깔끔해. 미니의 눈빛에 치얼스. 진짜 깔끔해. 치얼스. 미니의 눈빛에 치얼스. 아니. 생각보다 괜찮아. 아, 진짜 감동. 나 오늘 진짜 양배기 맛있게 먹었을까. 아, 그래? 난 아직. 아, 너 괜찮은 양배기 일어나? 네, 저는 아직 괜찮아요. 사실 맛있게 먹으니까 먹고 있어요. 아니, 연속으로 세 차례 맞았는데.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. 이안아 괜찮아? 지금 차를 기다리면서 민규랑 주변에 돌아다니는 중인데 딱히 별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약간 상가 같은 게 있어서 민규! 민규! 스포츠웨어 스포츠웨어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응 왔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터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없어요